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베트남 다낙 여행가서 바구니 배를 탔습니다. 바구니 배는 강주리배 혹은 코코넛 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처럼 강주리배를 타고 쇼를 하는, 재밌게 이렇게 쇼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주리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쇼를 보고서 사람들이 1달러씩 팁을 주고 이러더군요. 강주리배 하나에 두 사람이 타는데 빼 젖는 사람하고 관광객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타고 가는데 처음에 타니까 위험한 느낌이 들었지만 계속 타고 가니까 좀 불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뭐 99% 한국 사람이로 노래도 들려주는 거기 현장에서 들려주는 노래 대부분이 한국이고 신나는 트로트 그런 것을 들려줬습니다. 한 40분 정도, 3, 40분 정도 탔는데 선택 관광으로 40달러를 지불하고 팁은 별도였습니다. 잘 구경하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가장 많은 감사로 만만한 김 propose 의는 왜 losing 투ования! 한 30분 정도, 3, 40분 정도, 네, 그리고 한 40분 정도면확인 임지글를 겪 memory함으로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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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